자 동아이가 시작해봅시다 시험 대비 Taste Different Cultures 내용이 좀 간단해서 어려움 없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Healthy Eating 건강한 먹기 Healthy Living 건강한 삶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다 왜 시 우리말로 것이지 관계대명사로 The old saying goes 자 속담에 따르면 자 you all know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뭐를? Good food and healthy eating habits 좋은 음식과 건강한 식습관이 주어지 Can have 가질 수 있다는 걸 Positive impact 긍정적인 영향을 On our well-being 우리의 건강에 자 however 그러나 What many people do not know What도 관계대명사요? 트리겐일 때는 뭐로 낸다고? That으로 내겠지 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자 것은 것이고 Is that 대디아이다 자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traditional diet that can be very healthy 자 Each country 각각의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That은 것 아니므라고요 우리말로 A different traditional diet 다른 전통 식습관을 That can be very healthy 아주 뭐 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자 여긴 선생님이 왜 밑줄을 권했냐면 자 Each 뒤에 명사는 단수고 동사도 단수가 와야 돼 자 이해되지 Each나 everyday에 있는 수식받는 명사도 단수고 동사도 단수다 자 수일체를 알고 있으면 돼 둘 다 자 그 다음에 Learning about good eating habits 자 배우는 것은 뭐에 대하여 좋은 eating habit 식습관에 대하여 From different countries 여러 나라로부터 Can teach 가르칠 수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자 여기 수식이지 To take care of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Take care of는 돌보다잖아 여러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온 것이요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겠지 이게 옛날식 문젠데 옛날 수능에도 그렇게 시험에 나왔었거든 다음글에 이어질 내용을 막 이런거 자 내용이 간단하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프랑스 사람들의 식습관에 대해서 나와요 자 해볼게 Have you heard? 자 해보를 시작하는 의문은 다 뭐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About the 프렌치 파라덕스 프랑스 역설에 대하여 자 프렌치 피폴 프랑스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어 다이어트 식단을 가지고 있어 자 이 이하가 앞에 있는 다이어트 식단을 수식하는게 형기타 선생님이 이제 후치 수식 알려줬잖아 그중에 형기타 뭐뭐뭐로 가득 찬 뭐뭐로 가득 찬할 때 풀오브지 크림과 패스트리와 치즈로 가득 찬 그지 이걸 먹는다는 거야 이런 식단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리고 아직 그리고 아직 그들의 비만의 비율 이게 비율이요 심장병의 비율에서 둘 다 5배에 걸려서 비율을 수식하는 거여 이 비율이 아주 낫다 이상하네 치즈나 패스트리나 크림은 이제 기름기가 많거든 근데 애들이 날씬해 그거를 프랑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기름기가 많은 걸 먹는데 왜 날씬하냐 이거 참 날씬한 어 맞지 저기 비만율도 적고 심장병률도 적다는 거 자 Perhaps part of the reason 자 아마도 일부는 자 그 이유의 일부는 French people stay healthy 프랑스 사람들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is that they're the idea finding quality foods 자 여기가 주어진 동공사로 질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이 i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 to them 그 프랑스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주어두기 apart 단수야 수의 일치 스테이딜은 지금 여기 밑줄이 안고있네 stay는 전형적인 고등학교 2형식이 자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온 2형식이야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봐야 되거든 healthy가 healthy리라 이렇게 부사로 나오면 틀리다고 보면 돼 자 됐지 요거는 대가로는 문장의 위치야 자 요거는 문장의 위치도 괜찮고잉 자 they know that 자 프랑스 사람들은 안다 뭐라는 것을 안다 자 자 좋은 뭐가 성분이 필요한 거야 좋은 재료 이렇게 해도 되네 좋은 재료가 요구된다 뭐하기 위해 create healthy meals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자 어떤 음식 art delicious 맛있는 맛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은 재료를 좋은 걸 고른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좋은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 자 여기 밑줄을 왜 걸어놨냐면 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되는 게요 자 프랑스 사람들은 are willing to take the trouble take the trouble to는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분만하다 이렇게 그래서 프랑스는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는다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는다 high quality food 높은 질의 음식을 됐지 자 어떤 음식 will please dear college 그들의 미각을 뭐할 즐겁게 할 됐지요 college 그들의 미각을 즐겁게 할 프랑스 사람들은 이걸 기꺼이 찾는다 그러므로 이 말과 이 말과 다 위치가 가능한 게요 이 문장과 이 문장 그러므로 it is common for them to buy bread from a bakery meat from a butcher and vegetables from a farmer's market 자 그러므로 이런 건 빈칸 it is common 흔하다 it for two지 가죠 의미상조 진주어 흔하다 그들이 buy bread 빵을 사는 것은 이게 주어 요게 일 투성사 베이커리로부터 고기를 누구로부터 저기 뭐야 그 후주권 우리 말하는 정육점으로부터 야채를 그 누구야 농부의 장으로부터 이걸 사는 것은 흔하다 아까 얘가 재료를 질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좋은 재료가 필요한다는 걸 프랑스 사람이 알고 있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좋은 재료를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게요 이 문장에 이 문장은 위치가 괜찮고 자 it is definitely more time consuming and sometimes more expensive than purchasing food from a grocery store but the quality is better 자 it is definitely more time consuming 자 그것은 분명히 더 시간이 소비되고 즉 때때로 더 뭐해 비용이 든다 뭐보다 이 그것은 뭐하는 거 여기부터 사는 거 이 앞문장이지 전문점으로 사는 거지 전문점에서 뭐하는 것보다 자 동영상의 음식을 구매하는 것보다 어디로부터 식료품점으로부터 하지만 the quality is better 품질은 더 좋다 그렇지 각각 전문점으로부터는 사니까 자 프렌치 believe that quality food means pleasure in the short term and health in the long term 자 이 중요한 거는 더 프렌치는 더 플러스 영용사에서 복수 보통 강사란 말이야 여기가 복수야 believe s 버튼 틀려 수일치를 알고 있으라고 프랑스 사람들에서 people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 프랑스 사람들은 믿는다 s 붙이면 안 돼? 뭐라고 믿어? quality food 질 좋은 음식이 의미한다고 즐거움을 short term 단기간에 그리고 건강을 long term 장기간에 자 이해됐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식습관은 굉장히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야 재료 질 그렇지? 품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쓴다는 거지 자 오케이 됐쇼? 자 여기까지 넘어갖고 네? 일단 갈게 여긴 멕시코 사람들의 식습관이 나와요 자 people eat around your work schedule 사람들은 먹는다 하고 그들의 work schedule 주의에서 work schedule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먹어 그러나 그러니까 먹는 게 먼저 게 아니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식사시간이 정해진다는 거지 그러나 멕시칸스 멕시코인들은 work 일에 뭐에 따라서 이렇게 그들의 eating schedule 먹는 스케줄에 따라서 거꾸로이? 먹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 자 while dinner is the largest meal 저녁 식사가 largest meal 가장 큰 식사이지만 of the day 그 하루의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멕시칸스 멕시코인들은 traditionally enjoy 전통적으로 즐긴다 뭐를? 알무에 알무어조? 이렇게 되냐? 같은가에? 선생님도 모른다니까 알무어조를 as the largest meal 가장 큰 식사로서 instead 대신에 아 멕시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뭘 많이 먹는다? 점심을 자 some stores 어떤 가게들은 심지어 닫는다? during the middle 그 중간 동안 of the day 하루의 그러니까 하루의 중간 동안 하루의 항복판에서 이게 뭐 뭐 하기 위해 낮에 한복판이니까 중간 정도 점심시간 되겠지? 뭐 하게 하기 위해? 이게 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can eat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large lunch 나는 점심을 without worrying without ing 점심시간은 뭐 뭐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about walking 이 일에 대하여 immediately afterwards 후에 곧 후에 바로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가게들은 문도 닫는대요 하루 중에 그 가운데 정도의 낮에 점심시간 정도의 자 점심은 제공되는 거잖아 태가 그지? is server 보통 제공된다 몇시와 몇시 사이에 2시와 4시 사이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 and consist of 가 뭐뭐로 구성되다 3와 4 courses 3,4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랑 단수입니다 S가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슷한 말은 become voiced 오브라 비슷한 뜻이야 이렇게 자 정리하시고 코스가 점심이 3,4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수프 라이스나 파스타 고기나 치킨 그리고 디저트로 돼있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개지 그지? 자 enjoying a hearty and nutritious lunch 자 즐기는 것은 동동사 주어입니다 그지? 실컷 마음껏 영양소 있는 점심을 즐기는 것은 도와줄 수 있다 헬프는 뒤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prevent to prevent 둘 다 맞는 막는 걸 도와줍니다 어버이딩 과식한 걸 후회해 후회해 그치 마음껏 먹었으니까 자 one our bodies 우리의 몸은 소비한다 consume last energy 더 적은 에너지를 while we sleep 우리가 자는 동안 so 그래서 eating 자 동동사 주어입니다 사실 먹는 것은 늦게 at night 밤에 이 정도 되겠지 good cause 자 5형식이지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정말 많이 나오는 약이 시키다 누가 뭐 하도록 약이 시키다 누가 뭐 하도록 자 그래서 밤에 늦게 먹는 것은 약이 시킬 수 있다 우리가 살찌도록 거즈 목적어 투부정사 that is why 우리말로 그래서 여기 틀리게 낼 때는 because 낼 거야 이건 왜냐하면이 되잖아 서로 반대말이 되어버려 that is why 그래서 it is better 더 낫다 자 가져옵니다 to eat 먹는 것이 your biggest meal 당신의 가장 많은 식사를 at lunch time 점심시간에 자 lunch like a king 점심은 왕처럼 dine 저녁은 뭐처럼 peasant 소당농처럼 it could really be the king 그것이 정말로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go to staying else 건강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여기 뭐뭐에 대한 열쇠 뭐뭐에 대한 열쇠 할 때 이 to 있지 이거 전지사여 문법적으로 여기 아예 이제 여기 있어야 돼 알았지? 멕시코 사람들의 여기 식습관인데 이 사람들은 뭘 많이 먹는다 보냐 점심을 많이 먹는다라는 거지 뭐 이런 게 주제가 나오겠어 그치? 문법하고 내용하고 이게 지금 교과서는 보면 문장의 위치찾기 있지 요게 되게 많이 나와 다음 주어진 문장이 알맞은 위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eat with your eyes 눈으로 먹어라 일본 the Japanese 자 일본 사람들은 해서 이거 복수입니다 자 the Japanese 일본 사람들이란 복수야 일본 사람들은 자 아가와 틀리게 될 때 이지간에겠지 뭐 사이에 있다 among the healthiest people 가장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있다 on earth 지구상에서 and have 그리고 가지고 있다 그치? life expectancy 우리는 기대수명이라고 이 뜻이 가장 높은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 알아 여기란 분명이지 그치? 해서는 틀립니다 단순은 자 this is last due to 비듀투가 뭐 뭐 때문이다 이것은 주로 their healthy diet 건강한 식습관 때문이다 뭐의 그 해산물과 뭐의 야채 그러나 그러나 이건 문장의 위치도 괜찮고 그치? another important factor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helps 도와주는 자 일본 사람들이 뭐 하도록 stay healthy 건강하도록 그치? as가 동사지 이제 이 요소가 주어고 자 help 목적어 원형 to stay to stay 되고 그냥 stay 돼지 문법적으로 그래서 자 일본 사람들이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뭐다 it's the emphasis 그들의 강조다 이게 대안이야 이래는 small portions 적은 작은 양을 먹는 거에 대한 음식의 예 여기는 음식 수식이야 pp로 제시된 제시된 주어진 이렇게 돼 둘 다 pp 꼭 기억해 이렇게 수식합니다 주어진 음식의 적은 양인데 제시된 in visually appealing ways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아주 뭐야 매력있는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호수력이 있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애들은 어디에 신경을 쓴다는 겉보기 모양 모양 음식의 모양 예쁘게 초밥이라면 예쁘게 나오잖아 자 그 다음 요거 문장의 위치도 괜찮다겠다 후에 뭐 자 japanese people 일본 사람들은 typically arrange 전형적으로 준비한다 대어머 일스 그들의 식사를 in an orderly way 아주 정연한 질서정연 방식으로 on a small dish 작은 접시에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뭐 파일은 쌌다야 이게 동명사고 이거거든 음식을 쌓기라기보다는 on a plate 접시에 접시에 작은 접시에 아주 정연하게 놓는 예쁘지 말아줘 자 small portions and colorful foods 작은 양과 화려한 색채의 음식은 make a visually appealing presentation 시각적으로 아주 호수력있는 표실 그지 제시를 만들어준다 여기 됐지 자 다음 this 자 여기도 문장의 위치야 이런거 this way of dining 자 이런 식사의 이러한 방식은 encourage 전형적인 의용식 목적어 투성사 기억해야 돼 장려한다 우리 니가 먹도록 장려한다 니가 먹도록 with your eyes 눈으로 눈으로 먹는다는 건 눈으로 즐기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진짜 눈으로 이렇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문장의 위치도 좋아요 자 when people sit down 사람들이 sit down 앉았을 때 to eat 먹기 위해 at the table 탁자에 with beautifully arranged food 아름답게 정렬된 또는 준비된 음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오지 얘는 pp로 수징합니다 준비된 음식으로 they slow down 그들은 뭐한다 느려진다 뭐하려고 to appreciate 감상하려고 wonderful presentation 아주 멋진 제시를 아름답게 여기 제시라는 말은 멋지게 차려놨다는 걸 얘기한다 아름다운 제시를 뭐의 의미식 be 그리고 감상하기에 느리게 먹는 어떻게 쓰지 마라 이 아름다운 걸 내가 구경관계에서 음식을 천천히 먹고 이렇게 하나 이것은 의미한다 뭐라는 걸 they 그들이 will often eat 종종 먹는다는 걸 모아 슬로리 더 천천히 저비치 그것은 개척전문법이지 뭐로 바뀌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단수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 여비치 갭셀 그것을 준다 그들의 뇌에게 충분한 시간을 여기가 에게고 여기가 얼륨입니다 자 샘이 그리고 이나프디에 있는 초보정사는 다 뭐뭐 할 만큼 이라겠잖아 기억해야 돼 깨달을 만큼 뇌한테 충분한 시간을 준다고 깨달을 만큼 뭐라는 걸 their body 그들의 몸이 is full 가득 차 있다는 걸 이미 배가 부르다는 거지 before they eat too much 그들이 너무 많이 먹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다는 거야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겉에가 화려해 화려하는 걸 감상하기 위해서 뭐한다는 거 천천히 먹는다는 게 천천히 먹게 되면 뭐한다고 뇌한테 충분한 인식할 시간 이 몸이 지금 배부르다 인식간을 주기 때문에 적게 먹는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엔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간 요 얘기는 그거야 일본인들의 식습관을 얘기하는 거지 일본인들이 왜 건강한지 식습관에서 그건 원료적으로는 그게 예뻐서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음식 어레인지 해놓은 게 그 제시해놓은 게 크으 말이 안 돼 샘들 그다음에 5,6 김은 캐신가 아 두 개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해봅시다 자 1,2,3 등 이런 거 에 많은 사람들 그 마라톤의 최고위치 있는 애들 잖아 에 많은 사람들이 갈 것이라는 것 어디로 에티오피아로 에티오피아로 갈 것이라는 걸 많은 아 이거 사람들이 아니야 소리 최고위치의 많은 것들이지 내가 왜 그러냐 이 에티오피아로 갈 것이다 즉 에티오피아가 차지할 거라고 그 마라톤의 1,2,3 등 이런 걸 자 what helps these runners achieve 자 이거 것이지 틀리게 낼 땐 대수로 내는 게 help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잖아 도와주는 것은 이러한 이러한 주자들이 뭐하도록? 성취하도록 그들의 뭐를 최고를 그들의 최고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자 맞절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뭐다 one of the healthiest food 가장 건강한 식사 중에 하나다 건강 아 그러니까 얘들이 인 에티오피아니까 에티오피아에 아 그럼 얘들 식사 중에 건강한 식사 때문에 그러냐는 거야 얘들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는 건 마라톤을 즉 이게 뭐냐면 a tiny grain 아주 작은 알갱이 곡식 테프라고 불리는 수식이지 자 one cup of tap 테프 한 컵이 가지고 있다 more calcium 더 많은 칼슘을 뭐보다 the equivalent 똑같은 양보다 뭐의 양 우유의 그리고 twice as much iron 이게 두 배지 많은 철분을 가지고 있다 뭐보다 밀보다 여기는 영작으로 그리고 어수는 되게 중요해요 대수사 as as 이렇게 몇 배 이게 두 배지 두 배 뭐뭐하다 뭐보다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영어로 어순 배열 영작 나오는 거 있지 이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밀보다 철분이 두 배야 맞춤 게다가 인 에디션 이런 게 비슷하지 게다가 접사로 나오고 엣 테프는 포함하고 있다 the same amount 똑같은 양을 of a protein 단백질의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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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엣 엣 엣 엣 엘 엣 엣 엣 엣 엣 aspects 엣 엣 엣 엣 엣 엣 주식인, 이게 주식이야. 누구의? 전통 에티오피아, 뭐 식사의. 자, when Ethiopians, Ethiopian인들이 eat injera, injera를 먹을 때, they sit, 그들은 앉아. around the low table, 낮은 테이블 주변에, and share it, 여기곳을 같이 먹어. 공유한다니까.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try injera, injera를 먹어봐라. in your diet, 시도해봐라. 너야 어디지? 식단에서, 식사에서, 다 맞는 표현이야. and, 그러면 you may find yourself performing. find 목적어, I get it. 지각동사 목적어,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도 되지, 너는 발견할 것은 자신이 수행하는 걸, 자신이 수행하는 걸, a little more. 약간 더, 약간 더, 뭐처럼? 에티오피아, 뭐지? 선수처럼. 에티오피아 선수처럼, 약간 더,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지각동사 목적어, I인지 기억하고,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인들이, 마라톤에서 자라는 건, 그들의 뭐 때문에? 인젤라라는 이 섹시사 때문에, 여기에 여행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특히 그 곡식에서 나오는, 아까 뭐였지? 테프였나?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긴 시간 동안 하셨는데, 자,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자, 해볼게. 자, Practicing Healthy Eating Habits. 실행하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입니다. 아, 단수지 그럽니다. 동명사가 주어로 올 때는 다 단수야. 건강한 식습관을, 실행하는 것은, 영향을 준다. 모든 것에. 이게 뭐뭐를 포함해서요. 뭘 포함해서? 이게 White, 몸무게. Blood pressure, corrupt, strength, 힘, and overall sense of well-being. 자,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어떤 의식. 그치?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자, as we have seen, 우리가 봤던 것처럼, there are many ways, 여러 방식이 있다. 그치수식, to eat, help sleep, 건강하게 먹는. the trick, 그 방법은, 그 묘기는, 비법은, is to carefully consider, 신중히 생각하는 거다. various eating, 다양한 식습관을, from around the world, 전세계로부터의, 고려하는 것이다. 이것도 괜찮다. 그치? 다양한 식습관을 생각하는 것이다. 고려하는 것이다. 전세계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둘 다 걸립니다. 투구 동사가, 이게 1이고, 이게 2여이. 배우는 것이다. 무언가를, from each of them, 그들의 각각으로부터. 각각의 식습관으로부터. no single way, odd 또한, 단 하나의 방법도, is entirely good or bad, 전적으로 좋거나 나쁘지는 않다. 나쁜 건 아니다. we can find, 우리는, 찾을 수 있다. at least가 적어도지, one useful tip, 하나의 유용한 조언을, 팁을 누구로부터, 각각의 나라로부터. 아까, each 뒤에는, 명사가 뭐라고? 무조건, 단수가 와야 돼. 여기까지, 특별한 내용이 없지. 내용은 쉽습니다, 아주. 수고하십니다.